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무한 변신하는 재미있고 멋진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어 볼게요. 양면 색종이 12장 필요합니다. 설명을 위해서 단면 색종이 사용할게요.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. 방석 접기 할게요.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.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세 개 눌러주세요. 잡았던 거 모두 펼칩니다. 뒤집어 주세요.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대문 접기 할게요.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잡았던 거 모두 펼칩니다. 아래쪽에 여러 개의 선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. 이 두 개의 점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. 같은 방법이에요. 여러 개의 선이 만나는 점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잡았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. 엑스자 모양의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엑스자 모양의 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꼬집듯이 접어주세요. 삼각 주머니 접기 할게요. 양쪽으로 날개가 두 개 두 개씩 가도록 잡은 후 그대로 눌러내립니다. 가운데 접은 선이 없어요. 선이 있다면 그대로 놓아두고 없다면 한 장 넘겨 접은 선이 나오게 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접은 선이 없다면 한 장 넘겨서 접은 선이 나오도록 해주세요.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로 올립니다. 옆에 있는 색종이는 그대로 접은 선 따라 눌러 내려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같은 방법이에요.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올리고 양쪽의 색종이는 그대로 아래쪽으로 눌러내립니다. 아래쪽으로 보이는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위쪽으로 올리고 모서리는 그대로 세모 모양으로 눌러주세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. 이때 세모의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게 접으면 예쁘게 잘 잡은 거예요. 잡았던 거 모두 펼친 후 뒤집어주세요. 같은 방법입니다. 접은 선을 따라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 들어 올리고 옆에 모서리는 그대로 눌러주세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. 세모의 가운데 선이 뒤쪽과 일직선이 되게 해주고 잡았던 거 모두 펼칩니다. 같은 방법으로 총 12개 만들어주세요. 연결해 볼게요. 반쪽이 또 다른 색종이 반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. 연두색깔 색종이 반쪽을 파란색 색종이 앞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러면 첫번째와 두번째가 연결된 거예요. 다시 두번째 파란색깔 이 앞부분을 세번째 색종이 맨 앞쪽 사이로 껴 넣어주세요.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12개 연결할 거예요. 연두색 색종이 앞에 있는 이 반쪽을 다시 파란색 네번째 색종이 맨 앞쪽에 껴 넣어줍니다.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도 다섯번째 색종이 사이에 껴 넣어주고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세요. 마지막 열 두번째예요. 이렇게 껴 넣어주면 12개 모두 연결되었어요. 이제 모서리를 잡아볼 거예요. 맨 앞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은 그대로 놔두고 두번째부터 색종이 두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. 그대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눌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. 다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눌러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모서리 모두 다 같은 방법입니다. 맨 앞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과 맨 뒤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으로만 되어있는 이렇게 두 장씩 겹쳐져 있는 모서리는 모두 세모 모양으로 눌러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. 마지막 파란색 한 장은 한 장밖에 없어서 접지 않을 거예요. 모서리 그냥 놔두고 다시 방향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에 색종이 두 장이 겹쳐져 있다면 세모 모양으로 눌러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줍니다. 맨 앞에 있는 색종이와 맨 뒤에 있는 색종이만 빼고 모든 모서리를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면 돼요. 모두 접어주었어요. 맨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왼쪽으로 보내고 여기 모서리는 접히지 않았어요. 다시 한번 또 넘겨주세요. 양쪽 모두 모서리가 접혀 있다면 접은 선을 따라 위에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내립니다. 색종이 한 장씩 옆으로 넘겨가면서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넘겼을 때 모서리가 이렇게 접혀 있는 거라면 모두 다 접은 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접어내리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Scriptures ja ze 이쪽도 양쪽 모서리가 모두 세무모양으로 접혀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어줄거에요. 이쪽은 끝에 모서리가 접히지 않았죠?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.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접어주었어요. 반대쪽도 역시 한장 넘겼더니 모서리 접히지 않아서 그냥 넘기고 다시 또 모서리가 접혀있으니까 다시 위쪽 선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 맨 앞장과 맨 뒷장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접어주는거에요. 맨 앞장과 맨 뒷장은 마지막에 서로 연결해줄거에요. 여기도 한장 넘겼는데 모서리가 접히지 않았어요. 그냥 놔둘거에요. 넘겨주세요. 이렇게 해서 맨 앞쪽에 있는거 두개와 뒤쪽으로 보이는 두개는 접히지 않았어요. 이렇게 펼쳐주면 이런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. 맨 앞쪽과 뒤쪽을 연결해줄거에요. 앞에 보면 파란색깔 두개, 뒤에는 초록색깔 하나에요. 파란색깔을 초록색깔 사이속으로 껴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. 파란색깔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초록색깔 사이속으로 껴 넣어줍니다. 맨 처음에 연결했던 방법대로 반반씩 껴 넣어준거에요.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세모모양으로 꾹 눌러 안으로 넣어주세요. 반대쪽도 모서리 세모모양으로 꾹 눌러 안으로 넣어줍니다.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를 이렇게 잡고 펼친 후 위쪽으로 보이는 접은 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. 또 이 옆쪽에도 접히지 않았어요. 펼쳐서 접은 선 따라서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. 이 위쪽도 접어줄거에요. 그러기 위해서 색종이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잘 보여요. 이렇게 모서리 잡고 위쪽에 접은 선 따라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 잡고 접은 선 따라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 짠! 이렇게 하면 멋진 무한 변신 놀잇감 완성입니다. 스테릭터가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